김두하 씨라고 부르는 거 너무 합격하지 않아요? 그럼 뭐라고 불러요? 성 빼고 이름만 불러도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도하 씨? 네, 그렇습니다 훨씬 나을 것 같은데 하면 소리가 멈춰볼까? 내가? 듣고?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도하 씨? 네, 소리 했어 해 간질간질 동화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다가 너무 벨을 꼬으면 이제 네, 소리 했어 이 마지막에 몰랐죠 이런 게 귀여운 약간 투명스러운 거 같아요 몰랐죠? 하면서 그냥 가득 몰랐죠? 약간 한 번 더 짚어주는 거 그러고 그냥 힙 가볼게요 네 근데 하은이 그때 죽겠다고 하다가 무슨 말이야? 잠깐만요 하트 미안 중간에 내가 좀 중심을 잃어냈어 춤추는 줄 알았어 중간에 춤추는 거 아니었어? 좋아주세요 술 많이 와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 그렇지? 성 빼고 이름만 불러도 훨씬 나을 것 같은데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럼 도하 씨? 네, 소리 씨 소리 갈까요? 케이 웃겠네 덥지? 뭐해 오늘 여름 날씨에 안전 소심이라고 너무 비슷한 거 같은데 나 옷 보여지 하지만 약간 이런 거 하나 있긴 했어야겠구나 그쵸 닦아주려고 하다가 약간 무심결에 닦아주려고 하다가 아차 하는 그런 느낌 교화 돌아올 때 빡티슈랑 팩주랑 나는... 이 귀를 생긴 거 같아. 좋아 같다. 맛있게 됐다. 맛있게 됐다. 맛있게 됐다. 맛있게 됐다. 식빵. 나 간식 좋아해. 진짜? 뱅을 껌대기 좋아해? 먹어. 안 먹어? 나 껌대기 좋아하지 않지. 껌대기랑 같이. 껌대기 좋아하지 않지. 근데 먹을 수 있어. 나도 먹을 수 있는데 누가 먹을 수 있냐고. 이렇게... 보수는 안 먹는데. 보수는 안 먹어. 먹을 수 있어. 애기인 맛이야. 맞아. 그래도 티만 입고 없구나. 티 안달라고. 3차전. 근데 신발로 물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. 뭐야? 양말 다 젖을 것 같아. 양말 뭐 이따 티 안 나겠죠? 와, 어제도 파리랑 전쟁이 갔어. 진짜? 이겼어, 전쟁이 졌어. 졌지, 졌지. 내가 없어서 그래. 오빠? 왜? 아, 오빠 때려줬거든요. 내 줄 알았으면. 저는 아마 물을 쏘면 저도 일어나려고 화려가 날 것 같아서. 응. 나 자리가 제일 좋아. 이렇게 저도 좋아할 것 같지 않아? 좋아할 거야. 하도 나가는 것까지 하셔야 돼. 근데 오빠가 너무 슬퍼한 데 했어. 너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야, 갑자기. 나 졸려진 거 같아. 문 말 쳤는데 여기는 거기는 나를 줘야 돼. 왜 그러고 있어. 더운 날하고 추운 날 중에 어느 날 촬영하길 때 너무 좋지? 추운 날이에요. 추운 날이에요? 더위를 너무 많이 타고 더울 때 힘이 안 나가지고 추울 때가 더운 날. 생선적 활동하시는 걸 할 수도 있어요. 삼각근. 생각을 시작하는 걸 볼게요. 생각을 시작하는 걸 볼게요. 진짜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운동한다 생각하고. 운동하는 생각. 그렇죠. 네, 생각을. 아, 어. 조아가 전부 따라해요. 저 따라한 적 없어요. 거짓말 중이에요. 고맙습니다. 지금이야? 종이 dot com 아저씨 아저씨. 오케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